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5월의 푸르름을 자랑하는 과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5월 초에 가로수에 활짝 피는 잎한나무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5월 초에 이렇게 활짝 만개하는 잎한나무입니다 만개한 잎한나무 꽃을 함께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푸르릅니다 하는 5월입니다 가로수에 이렇게 활짝 흐드러지게 핀 잎한나무가 아주 구리하이 달콤한 향기를 내뿜네요 이렇게 가로수에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활짝 피어가지고 아주 꽃의 향기가 아주 꿀을 부어놓은 것 같아요 향긋한 향기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가로수에 아주 백색의 흰색의 꽃들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는 청라, 청라 국제도시입니다 청라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날씨는 초, 초여름 날씨인데요 아주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는데 자, 잎한나무 꽃들이 아주 활짝, 네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네 아, 가로수에 피운 잎한나무 네, 아주 활짝 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로수에 있는 잎한나무 영상을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로수에 아주 활짝 폈어요 네 자 5월 초에, 5월 초에 피는, 네 네 잎한나무 꽃입니다 네 자 잎한나무 꽃들이 아주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네 네 자 잎한나무 꽃들이 아주 활짝 피어서, 네 자 푸르름을 더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네 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잎한나무 꽃들을 함께 꽃 구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로수가 아주 활짝 폈습니다, 네 자 잎한나무 잎한나무로 아주 활짝 펴서 향기가 아주 계속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라 청라 국제도시 네 자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네 자 이렇게 가로수들이 다 이렇게 잎한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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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꽃들이 네 자 꽃들이 지금 만개했습니다, 네 네 아 아주 만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5월 초를 맞아서 네 자 잎한나무 만개한 잎한나무 영상을 좀 담아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아주 만개했습니다, 네 네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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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진동합니다, 향이 향이 네 자 향이 향이 아주 진동하는 오 잎한나무 가로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청락 청락국제도시 네 자 오 보세요 와 와 와 향이 아주 오 말도 못하네요 네 향이 완전히 꿀을 부어난 것 같습니다, 꿀을 아주 향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이렇게 활짝 만개한 잎한나무 네 오 예 가로수들이 와 와 오늘 아주 바람이 바람이 아주 설렁설렁 부네요, 네 자 날씨는 20여도를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인데요, 네 자 이렇게 가로수가 잎한나무로 만개했습니다, 네 자 아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자 5월 초에 피는 잎한나무꽃입니다, 네 자 잎한나무 가로수에 피는 잎한나무꽃,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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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시 네 국제도시 가로수들입니다 3단지 청라 국제도시 3단지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네 자 함께 감상하시죠, 네 자 예쁩니다, 네 와 네 향이 아주 아주 꿀벌의 향이랍니다 꿀 꿀의 향이 아주 아주 좋네요, 네 자 자 함께 힙합나무 가로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육교 육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육교 위에서 이렇게 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육교에서 네 육교에서 입합나무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아주 흐드러지게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네 자 부드러지게 핀 입합나무 네 자 입합나무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향이가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 진동 네 이야 이야 입합나무 가로수에 핀 입합나무 네 이야 이렇게 입합나무 가로수길을 산책하면서 네 영상을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만개했습니다 만개했습니다 네 아 아 자 자 이렇게 가로수에 가로수에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야 가로수에 이렇게 활짝 이렇게 이렇게 잎합나무가 아주 꽃이 만개했습니다 오래 불음 속에 이야 이야 아 아주 향이 향이 아주 진동합니다, 네 이야 이렇게 향이 아주 진동합니다, 네 자 자 아 이팟나무 향이 아주 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향이 아주 진동 진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로수에 가로수에 핀 입합나무 네 아 아 아 예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네 자 아주 최고입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가로수에 가로수에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해 이팟나무 꽃이 지금 아주 활짝 이렇게 피었네요, 네 자 5월 초에 피는 꽃 네 이팟나무 꽃이죠, 네 지금 봄바람이 아주 살랑살랑 부는데요, 네 자 이렇게 꽃들이 만개 만개했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가로수에 핀 꽃들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네 이야 아 예쁘죠, 네 자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네 이야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네 아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네 이야 여기는 청라, 청라 국제도시 3단지 네 청라 국제도시 3단지 청라 국제도시의 첨단지입니다, 네 멋있죠, 네 자 아 멋있네요 온 나무가 다 이렇게 이렇게 꽃으로 네 자 후 이렇게 이팟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네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청라 국제도시가 조성이 된 지가 지금 거의 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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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됐거든요 그게 나무가 15년 이상 된 나무죠 네 자 아 네 멋있네요 네 하늘에는 역의 기도 역의 기도 날아갑니다 네 이야 아 아 네 자 이렇게 바람이 봄바람이 설렁설렁 봄바람이 아니죠 봄은 이제가고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이야 아 네 너무나 멋있는 꽃들입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아 향기가 향기가 아주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네 자 아주 울벌의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가로수를 가로수로 되어있는 이 입합나무 네 자 이렇게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5월 초에 피는 네 가로수의 입합나무죠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멋있게 피네요 네 아 멋있습니다 네 네 아주 멋있네요 네 네 자 아주 멋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예쁜 해당화가 이렇게 자 자 가로수에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네 자 아 아 이렇게 아 꽃망울을 맺었습니다 네 네 자 예쁘게 핀 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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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입니다 네 아 예쁘네요 자 자 이렇게 해당화 꽃들이 아주 예쁘게 자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곰망울을 맺어서 막 피려고 고망울을 맺은 것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네 아주 수줍은 듯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네 아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당화 해당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자 5월 초에 피는 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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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5월 초에 가로수에서 피는 예쁜 꽃 해당화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락 청락 구체도시 에서 감재짱 티비의 감재짱 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유치원님께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